입니다. 정답은 그적이었습니다. 자 이렇게 해서요. 명도영씨 1번 문제에 맞추셔서 오늘 획득한 상금 총 150만원입니다. 7번 문제 좀 푸셨으면 좋았을텐데 이왕 길을 나선 때 내친김에 한번 가보자. 내친김에 다림까지 와 생각났죠. 자 8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얘기가 오르내림 오르내리 오르내리 정답은 오르내리 9번 높이 우뚝 솟은 모양을 뜻하는 말 소설이라고 합니다. 자 10번 문제는요. 말에 첫마디를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말꼭지라고 합니다. 첫마리니까 말꼭지 자 11번 숨이 끊어질 때처럼 몹시 고통스러운 또는 그런 것 단말마적 이라고 합니다. 아 아 알았는데. 아 알았는데. 14번 문제 한 사람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것 것 딴마음이 아니라 두마음입니다. 두마음을 가졌다. 어떤 사물의 첫째 기준 으뜸 마루라고 하죠. 아 아 잘 풀어보니까 아쉬운 거 정말 많네요. 충분히 잘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세요? 그래도 약간 역시 아쉽네요 아쉽게 다리는 못됐지만요 우승자로서 이제 유학을 떠나십니다 방송 나갈 때가 아마도 제 입학식 전날일 텐데 그러니까 몸 건강이 잘 있고 항상 생활합니다 사랑합니다가 최고겠죠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분들께는 천재교육 스토리텔링 해법사학에서 문화상품권을 사임당 화장품에서 국민관광상품권을 프리미엄 자동차선팅 스파이에서 문화상품권을 강동대학교에서 백화점상품권을 미시우류전문쇼핑몰 초코밤에서 문화상품권을 드립니다 우리말 겨루기 대 1단계 동계구원하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들 딸 꼭 엄마 손 들어줘 오늘부터 다시 한 번요 우리 손이하고 안약속 오늘 꼭 지키고 왜 이렇게 안 돼 우리말 사랑은 계속됩니다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우리 말 열기 문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여러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유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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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o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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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